민주당의 당원 80조,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비대위에서 배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당원 80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삼심주의, 죄형 법정주의를 전부 다 위배하는 그런 악성 독소조항입니다. 이 독소조항은 누가 집어넣었냐면 안철수가 집어넣었어요. 안철수가 자기가 검찰과 짬짤이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조항을 가지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안철수가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조항을 손보지도 않고 그동안 남겨놨던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상 당내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런 하나의 독소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 3항, 3항에 보면 분명히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부분을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기소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게끔 해놨지만 그 윤리심판원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항의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것을 당무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무위원회 정도에서 판단하는 걸로 바꾸고 당원 80절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이거는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제 그제 계속 지금 뉴스 나오는 것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여사 카드 얘기 지금 경찰 조사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뉴스가 숨가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쌍방울. 쌍방울 맞아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남석이가 M&A 비용으로 쌍방울에서 20억 받았다가 M&A 실패해서 20억 돌려준 걸로 다 검찰이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똥파리들과 일부 언론들이 지금 그거를 끝까지 검찰이 마치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그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검찰이 기소라는 게 얼마나 쉽냐면요. 정경임 교수 사건 생각나잖아요. 피자 소환도 없이 청년회 날 밤에 전격적으로 공소장은 엉망으로 일단 겁주려고 조국 낙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죄돼도 지들은 아쉬울 거 없어요. 지도한 사람이 이미 난도질 당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당원권 정지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는 순간. 그렇지.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비대결정은 굉장히 어리석은데요.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집단이 지금 경찰까지 장악해서 이렇게 독재 폭주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민주당이나 진보진영 이사들 기소를 남발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호하는 반격의 무기를 포기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이슈가 논란이 있는 이슈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란을 빨리 정리하려면 비대회에서 어쨌든 결정이 났잖아요. 전당대회 준비원에서. 그러면 그건 빨리 비대회가 추인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 거치잖아요. 중앙인가요? 이렇게 더 한 번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뒤엎게 되면 저번 논란 보셨죠? 여러분 그 최고위 당대표 선거 때 중앙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뒤엎어가지고 얼마 난리가 났습니까. 그럼 민주당을 또다시 논란에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려가 있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전에 좀 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기소 단계에서부터 그냥 부패한 사람들 특히 이제 막 뇌물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도. 그 취지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은 그때와 달라져서 예를 들면 이제 부패 사범은 따로 또 걸러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에 집중해야 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집단에 맞세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해야 되고 윤석열, 퇴진까지는 나섰나서 강력 대응해야 되는데 이걸로 싸 엄청난 또 소용불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또 분산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엄청나게 선호되게 됩니다. 불편한 논란을 가중시킨 겁니다.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가 너무나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를 벌어요. 아니 비대위에서 지금 거의 뭐 지금 분명히 전준위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자기네들이 맡겨놓은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내린 결론을 자꾸 비대위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인지 모르지만 자꾸 뒤집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당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대응을 못 하니까 윤석열이 오늘 기자회견에 자아자찬 그다음에 정치보복 공언을 하실 뻔하며 또 무슨 일 했냐면요. 그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면요. 그냥 오늘은 뭐 노코멘트 했으면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민생 챙기기가 바빠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데요. 야 뒤에서 권성동이랑 짜갖고 이준석이 내부총지라는 놈 몰아내자 잘 됐다고 하고 공자가 가고 그걸 노골조로 이야기한 놈이잖아요. 그런데 민생 챙기기에 너무 바빠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정이 많아서 하루 3개 이하로 줄인다고 하는 인간이 무슨 바빠고 바쁘게 있냐. 세계도 일정을 소외 못하면 노안을 하고 바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들을 시간도 없대요. 민생 챙기는 게 가가지고 희생자 돌아가신 곳 앞에 가가지고 야 어쩌다 돌아가셨대? 이런 게 민생 챙기는 거야? 어제 집에 갈 때 보니까 저지대 침수가 됐던데 이분들 왜 못 빠져나온나? 그리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난 방금 정말 기자회견 1문일 때 볼까? 그러니까요. 아니 문자가 전 국민이 그 문자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